이대로 여름이 보낼 수 없어. 절대 여름이 보낼 수 없어. 그 누나한테는 아직 연락 안 왔어요? 그러게 이방인원에서 연락이 안 온 건지 왔는데 전화를 안 해주는 건지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누나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. 그랬지.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다니, 금동아.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어, 좀 해봐. 왜, 안 받아? 네. 안 되겠다, 금동아. 엄마가 좀 가봐야겠어. 네. 다녀오세요. 어. 그미야, 그미야. 그미야, 얘. 아휴, 얘. 아휴, 얘. 아휴, 얘 괜찮아? 아휴, 너 왜 그래? 아휴, 왜 괜찮아? 아휴, 엄마. 너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나 이제 어떡해요. 입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여름이 입양 허락해 줄 수가 없대. 우리 여름이, 도육원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데 나 정말 어떡해요. 어떤 젊은 남자가 제보했다는데 여름이 미아 신고가 문제가 됐다고. 그런 일 있으면 입양 접합 과정으로 판정될 수가 없다고.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입양원 다시 가봐야 돼. 가서 우리 여름이 입양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사정이라도 해봐야 돼. 알았어, 알았어. 여름이 신발 이렇게 또 신고. 야, 엄마랑 같이 가자. 야, 가자. 가자, 가자.